넣어놓으세요 왜? 야 어드밍 관리 좀 똑바로 해 이제 누가 불시에 누구 템 넣어놓고 있을 때 그거 뒤져봐가지고 이상하게 넣어놓으면은 바로 착건 쏴야겠다 그래야지 잘하겠지? 템 정리 불시에 쏴버려야돼 됐다 왔다 누가 보면 이거 어드밍이 도와줘서 집지운줄 알겠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이거집 누나 오늘 하루종일 놀았는데 분명히 그런 애들이 나올걸요? 이거 보면 어드밍이랑 같이 도와줘서 집지우는 집이라고 하는사람들 됐어요 아니면 당당하잖아 어 누가 옷 다 빼갔어 아니구나 어 오케이 근데 템 정리 다 1차적으로 다 끝난거 같거든요 어 뭐야 여기는 이 문은 가짜문이다 도끼볼 도끼볼 혹시 창고에 천 있어요? 도끼볼 천이 없어요 퍼드님이 다 써서 도끼볼 천이 없으면은 퍼드님이 안 써도 퍼드님이 쓴거일거야 아마 에이 dep 에이지 cres 율 또 침낭 350개 깔아놨죠 에 Rox 에이 에mented 이걸로 하는게 더 웃겨 미친 아 모욕이 많이 깔아요 진짜 너무 많이 까신다 애플리트민도 아 그분도 세개인가 네개 드리고 여기 킬링님 그래서 우리 이제 팜 아 야간이네 아 밤이네 야간파밍 해야죠 야간팜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요? 같이 나가죠 네 저 1컨대 아 너 뭐야 여기 이거 다 포도닛고구마 10개가 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 옆에 애플리트민이 깔았어요 근데 아우님 어디갔지 이분 갑자기 안보이네 나간거 같은데 괴구멍님 어디계세요 저 이쪽에 제일 위층 아래층 아 저 샷건총알 좀 조금만 주세요 거기있어요 찾아보세요 창고 어디있어요 창고에 총 넣는데 있어요 우리 지금 자원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아 나 자원 캤는데 죽었다니까요 가만히 가길래 가만히 가길래 나는 냅두고 간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토요 소음기 엠폰인가 엠피5인가 한국인들이라 호전적임 넷데이님 봐주면 안되겠어 이거 개구멍님 여기 쿵쾅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네 애먹을 각오로 저희 전쟁한다는데요 애먹을 각오로요 배먹을 각오로요 배먹을 각오로요 배먹을 각오로요 예 핵을 쓰겠다라는거네요 그러면 핵을 쓴다는건 아니고 그냥 계속 터들어온다는거 같은데 그러라해요 정말 쓸데가 없군요 그렇군요 쿵쾅 사령관 누구지 원래 저런사람들이 있어야 재밌지 근데 우리 온님들하고도 온님들하고 전쟁해야 되고 그분들하고도 전쟁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해야될 때가 적이 많아 너무 그니까 흰팡님하고도 전쟁해야 되고 흰팡님하고도 전쟁해야 되고 괜찮아요 개구멍님이 다이아몬드이십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무빙으로 다 해주세요 네 다이아몬드으로 다 맞아줄게요 대신 맞아줄게요 흰팡님도 적이라니 흰팡님도 적이죠 흰팡님도 적이죠 적임을 죽여야 돼요? 네 흰팡님은 추종자가 아니라 추노 당하고 있는데요 흐하하하하하 추노요? 네 추는 추네요 개구멍님 출발하시죠 스스로 네 저 위에 있어요 옥상에 있어요 뛰어내려서 가죠 자 저부터 갈게요 여기여기 1로 가 1로 어디로요 오케이 뻔드 버스트 캬트 와.. 뭔가 슈퍼맨이 된 것 같다 가시 털키는 제거해주면 안 되지,이없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음f 소지 말라니까 더 더 더 더 어 MP5 어 MP5? 좋아 여러분 열사벌에서 하실 때 한글 쓰지 말고 영어 써주세요 영어 가능하면 짧은 영어로도 대충 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새끼 니네가 꼭 찾아서 죽인다 아니 늑대 많이 잡았는데 많이 잡았는데 어 갑자기 다들 영어 쓰기 시작했어 좋아 노템 비비 하일 와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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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는 건 말리진 않대 자제하는 걸로 하면 좋을텐데 그냥 진짜 긴급 할 때나 한글 쓰는 거지 그니까 어 쏘봄잠 헉 하 시 하 하 하 으 낙하간지. 간지 아까 저분인가? 그, 우리랑 싸우겠다 하시는 분? 아, 조간지 변신가? 네. 아, BJ분이세요? 네? 간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BJ? 그럴 것 같은데? 간지. 웰컴 투 너 개구려. 조간지? 개간지. 개간지. 어둠이 공지 한글 클라스. 아, 넘어간다. 너무 길어. 공지가 넘어간다. 하하하하. 대박님,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없는데? 어둠이니 하지만 한글로 하지. 영어 사이. 아, 그래요? 재밌게 펴면 좋겠네요. 우리랑 적으로. 아, 여기이구나. 좋은 장소. 아, 여기아. 다시 써야겠다. 여기, 흰팡이 온다! 없앉! 매력. 타당 탕 탕탕 웰 호로 죽었나 보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외국인들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아유 어 칭투 칭크 외부님 맞나 외부님 빵봉으로 한 삼사십 명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데 많은 거니까 그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아 근데 저쪽에 사람들 많은 데 있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뭘 그렇게 주고 싶은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가지고 오고 주고 가지고 오고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난 갔어요 딴 데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왔으니까 이쪽으로는 못 오겠죠 집도 높겠다 올라오면 10보 뚫고 나한테 줘야돼 나한테 템 줄려면 10보 뚫고 올라가서 템 줘야돼 하하하하 밈은 돼지 잡아요 저는 도로 케이트니 왼쪽에 돼지 한 마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았다 이놈 도 낫 유즐 아니야 아 아 아 도대체 하겠지 킥하면 안되죠 이거 누가 템트인가요? 님 사슴 사슴 잡죠 컨트롤로 컨트롤로 간접해서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어허헣 개구분 못돼 흠흠 이만태감 그냥 총 쏴요 귀찮네요 아 아 졸라 MP50 이게 문제야 끊어서 쓸 수가 없어 나네요 죽였어요 죽였어 굶게 되어 제가 산책둘게요 킁킁 킁킁 뭐 BJ도 인터벌처럼 첫날 20명 쌍투명 순간 150명 우리는 100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접속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너무 또 전이 메말라서 100명 정도가 적당해요 200명은 너무 너무 많아 간혹 때마다 사람 볼까 그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또 깨있기 마련이고 서버가 혼잡해지지 어디 어 앞에 살아 어디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브리즈 헤이 브리즈 헤이 헤이 거기 서라 머리 두 대만 쏠게 네 보인다 지원이네요 지원 하핀 오올 흐흫흐흫 허허흐흐흫 허흐흫 날아가서 시체 님 졸라 잔인하네요 아 이제 나 보이면 다 쏠꺼에요 쿵기덕쿵더러러러 쿵기덕쿵더 왼쪽에 사슴 죽었다 총은 이렇게 쏘는거에요 앉았다 볼름 온 4층입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오케이 어 앞에 볼 오케이 이제 보인다 어두워 온 4층 한명 있대요 그냥 온인가 저스트 온 하이 님 어디있어요 안보이는데 아예 있구나 어디로 갈까요 옛날 집사쪽으로 해서 자원파밍 갈까요 아예 글로가요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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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못나오는거 네 땡이님 그거 공지를 해야되요 공지를 지속적으로 그거 한다 해야하잖아 사람들 벤만 내고 사람들 벤만 낼걸요 한글 채팅 안하게 하는거 그거 이렇게 하면 또 하겄지 저러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할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벤만 낼거 공지를 지속적으로 한글 자제해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그냥 쓰는게 나아요 그러면 점점 안하겠지 아이엠 배고픔 저거 봐 점점 나아지잖아 아이엠 플러스 한국어로 배고픔 좋네 아이엠 플러스 저렇게 쓰라고 아이엠 배고픔 귀엽기다 형 뭐뭐 들고 오셨어요? 저 엠포 하나요 엠포를 들고 오셨어요? 네 자꾸 뭔 소리같이 나는데 어디가요? 옛날에 죽었죠 여기 사람 졸라 많은데 어차피 상상은 모르겠죠 NWO 써본가 거기도 한글 써도 뭐 강태도 안하던냐 중국어 있어도 강태 안하고 강태하는건 좀 아니라고 그걸로 아 원래 내 의견이긴 한데 너드민님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어쩔수없고 나도 급하면 한글쓰니까 여기 맞나? 일로가면 더 어둡잖아요 그걸로 바로가지 그쪽에 산 넘으면 바로인데 여기서 바.. 여기서 산 넘어도 바로에요 그렇군 어디.. 어디 가셨지? 저 넘어가고 있어요 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릇만들어들 보신분 문공유 되나요? 문공유는 셰어로 해야되는데 하우 투 셰어 도어 DOGH 저 사람 이제 사람들이 다 셰어 도고를 다 치는거 아냐? 나는 이제 다 들어갈수있지 괴로팡 님 불좀켜줘요 어두움 오케이 고 저 왼쪽에 돌부터가죠 진짜 모르는집들 아는데 문열리면 웃기겠다 흠 흠 님 오른쪽에 나무개여 나는 왼쪽에 돌 연옥 해즈 조인더게임 음.. 돌 도와달라는거에요? 뭘요? 돌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뭐야 이건 뭔가? 개구멍님 뭐하세요? 네? 뭐하세요? 저 자원케어 님 놀고있죠 밤에?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집에 국경원을 파수하고있습니다 뭐라구요? 아이 포자는 이 또한 표화가 아닌가요? 국경원을 파수하기위하는 네네 맞습니다 타당하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개구멍님 오케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자 알았습니다 물론이요 오 새벽이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 거기인데 안지켜도 될거 같은데 어차피 지킨다해서 아래에 보이지 않더라요 네 플리즈 콘티넨스 유징 코리안 한국어를 쓰라고? 아니요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콘티넨스가 뭔 뜻이에요? 네? 콘티넨스 콘티넨스요? 콘티넨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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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모르겠습니다 뭔 뜻이지? 봤던 영어 단어이긴 한데 기억이 안나네 한글채팅 자제해달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 똑똑하신데 오티브스가 자제예요 아阿아 그렇군 자제 오 잠깐만 여기 보죠 퍼즌링 여기 위로 더 올라갈 필요 없을것 같은데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와우 여기 도라면 있다 이거 캐우 저거 봐봐 흰팡이님 저기서 살고있어 저쪽에 애들이랑 아 진짜요? 아 흰팡이님 우리 스파이로 심을까요? 아 스파이 템 가져오라고 문실을 다 받아놓고 매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되는 차에 가는거죠 이제 가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아직 팀이 아닌데 파슴 잡으실래요? 어떻게 복갱이로? 오케이 오케이 복갱이 3 2 1 고! 탕! 오오오 좋아 오 왜요? 여기 후레쉬 보이네 아 갈꼴 가로그러더라구요 아까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앞에 늑대 아 늑대 가요 잡음 네 이제 합리했어요 이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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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고민해 아 대지네 웨잇 아우님은 달아가신거 같아요 안보이네요 이거 이제 리스트 볼 수 있어요? 안 빠지네 안 빠지네 네 옆에 늑대 심플? 아 허드님 심플? 심플하시네 심플하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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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핑크 저거 지금 안보이던데 이 근처에 내가 파밍 해봤는데 없던데 아무것도 저기 앞에 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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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늑대 잡아요 저거 제가 대지 켤게요 흐흐흠 흠 고고우 타슴고 타슴고 고고고고고 3 2 1 파이어 아 내가 빨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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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많다 앞에 자원이 아주 엄청 많은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왜 집을 안시지? 여러분 혹시 집 짓는 분 집 짓는 거 아직 안 지으신 분, 여기 사세요. 여기 계세요. 네, 그런 거 알려주시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켜야 되는데. 아니죠, 알려줘야죠. 아, 터시게? 네. 그것까지 말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아... 뭐 대놓고 집 짓는 사람 있겠죠, 또. 네, 여기 지으셔야죠. 여기 다 지으셔가지고. 자원 많이 모아두시고, 자러 가세요. 자러 갔어요. 자러 갔다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와, 진짜 많다. 오, 닌 때 이쁜. 우리 이제 뭐 필요하죠, 이제. 나무는 별로 필요 없죠. 근처에 뭐, 스파이크 들을 거 아니죠? 음... 테러 방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시 테러. 테러 방지? 분명히 뭐, 스몰이나 라지 들고 와서 그거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아, 그러겠다. 그럼 한 겹 정도만 해야겠네. 나무 케이 가서. 왜요? 죽였어요. 누구요? 여기 애플민트라 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누구죠? 그럼 우리 편 맞아요. 아, 우리 편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왕래스라고 합니다. 아, 정말. 비주얼의 뜻을 잘 모르시나 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 분 누구 죽었어. 애플민트라 님 스카이프 초대했는데. 오, 이제 곰이다. 나타날 때가 되었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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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죽음. 죽음. 아! 어, 맞아. 이러시기에요? 그때 총 쏘는 건 총알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 안 아까워요. 금방 모으면 되니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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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요? 지금 하는 게임을 주로 해요. 이거 아니면 롤? 아니면 생게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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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저쪽으로 가요. 내가, 아, 님이 저 곰하고 나무왕 키워요. 아, 네, 이거 켤게요. 네. 탕. 분담을 해야겠스. 탕. 탕. 역시, 방, 파밍도, 2인 1조가 좋아. 탕. 2인 1조, 3인 1조. 탕. 안전한 파밍, 그리고, 빠른 파밍이 가능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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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활 만들어 활 만드세요 제로는 쏴려 못한데? 아 지금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오래 걸리고 빨리빨리 키고 가야죠 다른 데를 코로나야서 코로나야서 아 카나할 땐 하리 쐈센데 허드님 아 지금 노동하는 사람도 누구누구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게 일단 나무랑 나무 많이 필요해요 인들 나무 철은 이제 케블라나 총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트액션 없죠 우리 네 아직 볼트액션 없어요 그거 배우긴 배웠을텐데 다 배웠어요 배우기 성알도 다 배웠고 철은 이제 그걸로 다 만든다겠네 아 나 근데 어제 집은 털릴줄 몰랐는데 진짜 안 털릴거 같았는데 나 자러갈때까지 안 털렸길래 안 털릴줄 알았는데 나가자마자 방금 보시자마자 하나님이랑 저랑 둘이 있는데 몇 명이 다 쐈어요? 세 명, 네 명? 다섯 명? 많이 알았네 아니 애들 멀리서는 총 잘 쏘면서 가까이에서 둘러 뛰놓으면 못 죽이더라구요 핵이자 옥시든가 걔네 아니에요? 엑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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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그리겠어요 멀리서 두번인가 세월만에 머리 그냥 헤드 바로 따돈데 근접하니까 쏘질 못해 맞추질 못해 근접가니까 꼭 그딴 경우가 만점 엑시든가 fait 보이지만 파트는 그만 잡죠 파트는 귀찮음 이제 로킷 흠 반에게 코티하지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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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앞으로 집 지나서 갈 수 있는 게 빠질 것 같은데? 가봐요. 따라갈게요. 여미랑 결혼님 그런 건 여기 찾는 거 아닙니다. 자, 웃겨서 테러 합시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찾는 거 아니에요? 침묵하지 말라. 키트님 들어왔다. 저 문 좀 해주세요. 저 문 좀 해주세요. 이거 큐뱅님이랑 누구였지? 연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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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왼쪽으로 꽉 와서 여기서. 죽으면요. 죽으면. 어. 그러게요. 그냥 안하기는 나겠다. 우선 자원이 중요하니까. 파밍은 돌파기로 해서 상관되대. 좀 자원이 오 돌파귀를 파밍하면 안돼요 너가 찾아와요 와 얼마나 저기 오래 파밍했으면 저기 자원이 또 생겼냐 다음 속에 또 깨면 될거에요 러프트는 좀 참아 차 나와요 곧 엘기도 나오고요 봄 잡죠? 저 돌깨지만 켜고 할까요? 저 돌깨지만 저 뒤로 또 갈거같은데 켜야겠다 말 나왔다 말 말 괜찮네 말 죽이면 말 고기도 나오고 어차피 이쪽 게임에서는 고기는 다 치킨 그거잖아요 님 저 나무케요 저는 오른쪽에 이거 할게요 왼쪽에 나무 어둠이님 흰팡이님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쟤 뭐야 쟤 강퇴 좀 해야돼 아까부터 파랑이 빠져가지고 미친 그런걸 왜 들어줘 우리가 미친 그런걸 왜 들어줘 우리가 다 가져가야겠다 안되겠다 욕심난다 저 놈 미쳤나 진짜 저 놈 미쳤나 진짜 저 놈 미쳤나 진짜 생각하는걸 그만둬야겠다 저 나뭇가지만 딱 켜고 올라가죠 그러시죠 아카데미지 없죠? 예 없어요 피트님 그 자원 많은 지역에서 집 지으셨죠? 예 근데 그 집 털렸어요 아 털렸어요 털렸어요? 여기를? 어떻게 또 찾았야 그 뭐냐 시포에 찾아서 시포에서 냈어요 시포에? 아이고 자살의 일부러 제가 그리프 근처에 죽었거든요 네 그 집에 근처에서 죽어가지고 내 집 발견을 삼아요 2층 누가 문 열었어요? 문은요? 시포로 터뜨렸어요? 네 아 하여튼 그 뭐냐 그 초기화한 초기화한잘도 2층에 문 다 열어놨거든요 내가 마법탄이 총이 안되고 계단만 들어와서 벽수고 다트랩 영어로 영어로 하고있어 재밌군 영어로 하늘이 나왔다 저렇게 정작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거야 어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짤만큼 생각난다. 걔 두마리 뛰어가는데 한 놈 위로 뛰어가는데 아래 처박혀가지고 어 내 맨 왜 레디에이크? 점프 마이킬 미 마이킬 미 아하! 웃겨 마이킬 미 오 앞에 빡빡이 저놈인가? 조용히 쫓아보죠 앞에 앞에 캐블라? 어 그런 그런 일단 빡빡이를 미끼로 가기 할부죠 캐블라다 시커멓다 케이크님인가? 일단 방랭이 없으니까 쏘어보죠 쏘까요? 사전거리에 들어가면 쟤 도망가는데 흰팡이 흰팡이님 목소리가 흰팡이님 목소리가 어디요? 흰팡이님인가? 재밌겠다 저 죽이지 마 저 흰팡이님 같아요 저 뛰어다니는거 한대만 맞출께 한대만 맞출께요 두대 맞추지마요 아 저 총알없어 MP5 흰팡이님 뭐야 저거 뭐야? 누구야这거 뭐야? 인밭이님이다? 흰팡이님 케블라죽해 케블라 케블라 누구 죽었다 어 비행기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 샷발 좋은데? 아 안죽냐? 될까요? 조금만 더 쫓아볼까요? 님 총이 굳어가지고 아쉽네 어 머리 맞췄어 죽였다 뒤졌다 저거는 와 죽었어 아 한 분 더 있어 다 죽었어요? 아 저 새끼 또 케블라 내가 죽였는데 한 명 더 있네 아아 빡쳐 자원 우리 파밍해가 어떡하죠? 님 우리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돌빡이로 얼른 뛰어 어디에요? 위치가? 나 위치를 모르겠어 근데 바로 그 옥상에서 뛰세요 앞으로 정면으로 차이나 거기 가는 길로 호루와 호루한테 죽었냐 호루와 아 아 한 명 죽였는데 두 명 죽였는데 두 명 아 아깝네 저 보이세요? 화이플 네? 우리 아까 전에 작은 방사능 왔잖아요 네 거 거기로 와요 건물 건물 작은 방사능? 동서랑 목돌린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 건물 두 개 있잖아요 그냥 쪼끄만 거 우리 밑에 집에 쫓지말고 그랬나? 아 두 명은 죽였는데 옆에서 딴 애가 더 있을 줄은 몰랐네 두 명밖에 안 보이길래 아 벽 그 벽 뒤에 숨어 있었어요 걔는 내가 죽였어 걔까지는 개벌레랑 걔랑 죽였는데 무장하고 갈까요? 네? 무장하고 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내려왔거든요 제가 다시 죽어서 집으로 갈게요 우선 무장하죠 가죽 셋이라도 입든지 오케이 어? 잠시만 여기는? 케블라 입을까요? 가죽 셋이라도 입을까요? 필요한 아무거나 입어요? 케블라 입자 크흠 아 씨 파밍 하루종일 해보고 했는데 밤부터 나까지 파밍했는데 그거 다 줬네 다 줬나 보구나 네 너무 착한데 배고픈 만땅 채우세요 헐 나 근데 왜 거기서 부활 안하지? 위쪽에서 나 침낭 많이 안 깔았나보네 저 5분 후에 나갑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요? 네 5분 후에 부활해요 거기서 거기서 헐 미치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아니요 거기에 집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집 위치를 모르니까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네 나중에 몰에서 같이 가요 저기 조간지 조간지는 패밀리에요 저기 아 저기가요? 네 아 헤드로 딱 싸서 맞춰 죽였을 때까지 기분 딱 좋았는데 어디인지 아는데 어디인지 알아두지 아아 으어 으어 얼른 계속 죽어서 집으로 와보세요 같이 근데 같이 갈 차는 없잖아요 둘이 가면은 이쪽 인원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어 비행기? 비행기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멀리다 가네 이미 떨고 온 것 같은데 그런듯 앗 엄청 모네 두 개 떨고네요 이거 어디지? 저기가 큰 방사능 쪽 아닌가요? 진짜 물다 또 한 번 죽어보세요 아직 이기네요 죽었어요 방금 흠 우리 근데 10호 많이 없죠 이제 어제 그 10호도 다 털린거에요? 6개 7개 있던거? 응 10호 만들어야 될걸요 요즘 아 그게 조금 아쉽네 10호가 많이 그렇게 된게 지금 유황하고 많아서 다시 만들 수 있긴 할텐데 파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10호로만 분내기 힘들고 내가 파밍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밍하는 거 찾아야 돼요 달수님이랑 태공님 오시면 다 해서 죽어 전 다시 그 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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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개고봉님 일단 집 하나를 털어보는게 어떨까요? 집요? 어느 집요? 조간 집 조간 집 그냥 저희 저희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의 집 조간 집 조간 집 예 걔네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집이 어 기파님 맞을 것 같은데 페이크홍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아 페이크홍이 알아도 못 알려주시나 오 오 부활했어 여기 산맥 쪽인 걸로 알고 여기 이거 봐주세요 개고망님 우선 네 더 까세요 더 제 것 뺐습니다 오케이 개고망님 이거 주세요 잠깐만요 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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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선물이에요 이거 드세요 오 패션의 완성 예 예 예 같이 가야되는데 저 아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야겠습니다 왜요? 브라블룸 피트님 준비하시랍니다 어디서요? 개 박처 조간지 씹새끼 우리의 눈에 걸리는 자 파괴한다 파괴한다 어떻게 조간지야 소간지 님도 BJ래요 일단요 개고망님 여기 자원이 많은데 자원 좀 캘까요? 뭐 조간지도 있고 소간지도 있어요? 자원이요? 자원이 어딨어요? 아니 조간지에요 조간지 BJ래요 비즈니 왕간지도 있는데 왕달소간지 권리 응? 권리 왕간지 권리 달렸다고요 예 권리 좀 맞추실래요? 아예 맞다뇨 어 뭐 C4 챙기실거에요 우리 C4 많지도 않잖아요 몇개 챙길거도 없을걸요? 두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몰턴 우리 거지에요 C4 거지 아 여기 세력구조 구도가 있네요 BJ 개구멍님 공팡이님 니켓님 저관지님 어디요? 어디있다고요? 세력구도요? 여기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흰팡이님 근데 흰팡이님 세력구도 올라가있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올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저도 아마도 완료된거 같네요 흰팡이님 어디에 올라가있어요?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있는데요 여기 세력구도 준비되신분 옥상으로 예 I'm ready I'm ready I'm ready 연옥님 총뜨세요 연옥님 여럿경 아니 잠깐만 우리 그와중에 여럿경 왜 안가 너 공기 오늘 케블라 헌납하거나 아니면 다 털어오던가 둘 중 하나겠지 싸울 생각만 하죠 짓 터는거는 좀 그렇고 네 어차피 털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자원 뺏긴거 털어야죠 네 자원 뺏긴것만 뺏어오요 근처에 가서 레디 되신분 말씀 좀 I'm ready I'm ready I'm ready 오케이 레디 되신분 어 점프를 반복하죠 점프 그게 낫겠다 달스님 연옥형 버드님 애플민트님도 있네 아 다 케블라잖아 나 케블라 안입으면 튀어서 제일 먼저 죽겠다 나도 케블라 입을래 뭐야 이 종이는 버려버려 버려버려 어 연옥님 아직도 하.. 아 총 드셨구나 오케이 연옥님 준비완료 I'm ready too 페이크님도 준비됐어요? 네 자 페이크님도 어둠이 그거 구우시고 하셔야되요? 당연히 꺼야지 네 그게 또 발목 걸리면 또 골자 빠져 개구멍님 제가 보는 앞에서 쓰시고 준비하시죠 동시에 뛰실겁니다 다들 네잉 갑자기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불금 하나 틀어줘요? 아 안되겠네 장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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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거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실탕하러 갈게요 자두 왔어요 자두 왕카사? 왕카사 이트님도 오셨나? 왕카사 이트님도 무장하시고 네 팀님도 무장이요 고기요? 됐어요 굶어죽어서 올겁니다 맨웨이 크고 고기 챙겨야겠다 자 고기 좀 드릴까요? 아 챙겼어요 개냄이 이거 개냄이 이거 개냄이 뭐요? 개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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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쯤 하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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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 근데 떨어지기말하는게 다잖아요 그래 개냄게 오케이 우리 다시 뛸수는 없잖아요 퍼르미 퍼르미 니는 퍼허접 님은 퍼허접 어디서 바꾸실 생각을? 신방의 요정 퍼허접 퍼접 퍼접 가죠? 다 됐나? 페이크 님만 오면 되겠군 근데 페이크 님만 참여하면 또 어드민 왔다 해가지고 뭐라 하는거 아냐? 뭐라 났겠지? 페이크 님만 먼저 죽으시면 되요 그래요? 가장 먼저 죽어요 페이크 님만 고기방패 역할 네 고기방패 역할 이분도 즐기려고 하는건데 오케이 준비 다 됐습니다 오케이 거인을 구축하러 간다 거인 조간지 구축 조간지 님딘 구축 자 스카운트 실시면 다들 뛰시는겁니다 네 여기 여기 여기서 뛰어서 뛰어서 여기서 이렇게 요란하게 출발해야 되는거요? 소거야 그래도 방송인데 아 오케이 그래요 방송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자 여러분 갑니다 서드님 카운트요 자 3 2 1 출발 호호오 이야 어디로 가는 거여? 자기 멋대로 가는데? 저, 저, 저 후분 떨어졌어 앞으로 쭉 가요 무조건 uns Tipp 나 이거 서버 홍보영상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쓰면 되겠다 좋은데? 흠흠 아 서버 그거 유튜브 하실게요? 응? 내 유튜브에 홍보영상 하나만 짧게 올리려고 짧게 만들라고 이거 좋은 생각이네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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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맥줄기 타자 산맥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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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구요? 아니다 아니다 조금 돌지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 여섯명이 하는거에요? 일곱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명 총인원 일곱명 제공립 넷 점막이 자원인데 자원을 캐고가서 아아 안돼요 안 돼요 삼아야됩니다 우선무시 우선무시 갈 길이 바쁨 허더님 근데 어디가시는거에요? 초고판지잡아요 아아 집 아세요? 몰라요 흐하하하 그래 우리가 죽은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분 일단 달리는거지 흐하 흐하 빰 음 빰 뜻밖의 여덟 개빗 개빗 흰팡이님은 우리 적이에요 이제 죽여야됨 개빗 뜻밖의 저 흡 흡 흡 어딘가요? 유비, 만원, 유비, 보조, 아, 삼국지로 치면요? 근데 나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소, 뭐가 좋을까? 동탁? 뭐가 좋으려나? 동탁이면 끝장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끝장나는 장소잖아요, 저기가. 세 군대를 다 둘러볼 수 있어, 정중앙에서. 펀드님인가? 아니, 펀드님은 쫄깃쫄깃, 쫄깃하나, 엑스트라 하나, 미스트바이트. 케어, 소리 좋다. 아까 이 근처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집이 이 근처일거라는건 확신없어요 그래요? 아이고 자 여러분 무서울거 같습니다 접근하죠 신랑 좀 깔고 아 나 신랑 없는데 신랑 없는데 신랑 하나 한 명 선사순 한 명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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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습니다 나는 죽더라고 이씨 침낭 따윈 밀들 싸울때 침낭 좀 들고와요 총알보다 중요한게 침낭임 에이 남자랑 실내요 침낭 위치가 일단 저기다 깔고 한 번 보는거죠 저희 시퍼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싸요? 저 언덕에 바리케이트 있어요 옥상에 아 옥상이라든 산에 우리 보고선거 같은데 와 이분들 짓봐 왜이렇게 우리 몇개야 우리 그냥 저기 있나봐 저기 있나봐 깨블락 어 추고리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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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더킹 야 히트님 황깔한데 오늘? 앞에 방사는 강사는 아 이거 이거 땜에 가셔서 안맞아져 이거 바리케이트 때문에 여기 넘어올수있어요 여기 어 아니 누구 나 때렸어 우리 팀이 나 때렸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죽였다 죽였다 두명 죽였다 한명 죽였어요 방사능하면 여기 여기 산 위에 산 위에부터 죽여요 산 위에부터 산 위에부터 여기 들어오면 나오는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되요 여기 집 뚫렸어 여기 잡았다 캡을 한명 죽였다 캬 역시 개구멍이야 가차없지 여기 철집 문 뚫려있어요 들어와서 여기 상자같은거 보시고 캡을 한명 잡았어요 나 아 이미 들어가신 분 계세요? 저 지금 집안이거든요 오 대박이다 연옥님 저놈 죽여요 저놈 침락 부셔버리고 침락 부셔버리고 이거 나야 이거 이거 반대편에 있는 케블라 저에요 아 예? 저에 한명 죽였어요 여기있는 케블라 내가 죽였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죠? 그쪽에 돌 어쩌고 어디서 헷갈리지 말고 잘 싸워야되요 우리 다 케블라긴 한데 상대편 케블라 몇명 없는거 같거든요 케블라 아닌사람이라도 셀다 쏘고 우리 쏘는 케블라는 그냥 쏴버려요 나가는것도 생각해야되요 우리 지금 못나가면은 곤란해요 나 어디로 나가야되지 이거 이거 하나 깨야겠는데 철문증 열렸어요 다 들어가시네 여기 그러면 일단 안에 침낭부터 다 뽀글도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나가는 방법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다 들어와요 나가는 방법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다 들어와요 그냥 오늘 영상 제대로 하나 나온다 나카 죽였다 나카 나카 죽였다 나카 나가는 방법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이거 챔 다 챙기고 있거든요 챔이 몇개 없는데요? 아니에요 일단 여기 근처에 이제 들어오는거 같아요 진입을 잊지하는거 같은데 제대로 터졌다 여기 생고기 있거든요 생고기도 있어요 메디킷 필요하신거 저한테 오세요 저도 메디킷 좀 먹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님들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되는데 이거 뿌개꺼 뿌개고 메디킷 침낭 다 뿌개했어요 침낭? 침낭은 다 뿌개인거 같아요 네 여기있는게 다였어요 자 여러분 템부터 일단 바닥에 있는 템중에 허접한 템있죠 그런거 다 들여서 밖으로 버려버려요 우리 템 안에 깔리게 템에서부터 하죠 케블라 여기 시체 회수하셨나요? 네 케블라 아까 그 멀리있는거 죽였어요 나머지 있는데 모르겠네 우리쪽거 죽은건 생고기 버려버려 여기 고기는 필요없는거 다 버리고요 네 여기 뚫으면 내가 보기엔 나갈수 있을거 같으니까 나가는거 걱정 안해도 되겠다 여기 나가 여기 옛날 우리집같은데 여기 느낌이 근처여 근처 여기 여기 중국 서비스할때 쌍두기타워 이 집을 처음은 부숴버리면 우리가 또 쓸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인트 인트 일단 일단 여기 나무상자 다 털어요 나무상자 아래 아무것도 없으시면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누구 들리면 돼 누구? 저 퍼드 퍼드 아니 아니 뚝뚝 좀만 더 주세요 클 수 있게 기회를 주죠 또? 네 그래요 이거 뭐 근데 포기하나 안보기나 상관은 없을거 같은데 와 근데 철집을 이렇게 해줬어? 장난아니다 메디킷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분들 자원이 많아 메디킷 저 있어요 다섯개 세개 두개 나눠서 버릴게요 총알 없으신 분 드릴게요 잠깐만요 메디킷 없으신 분 말씀하시구요 총알 몇개 나눠서 버릴게요 저한테 철광석 한 300개랑 서퍼도 있거든요 다 일단 지금 C4랑 그런거 없죠 우리 C4는 다 뭉쳐봐요 이제 나가죠 다 뭉쳐요 다 뭉쳐봐요 구밀이 탈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구밀이 탈짠 없어요 어어어 위위위위 죽지마요 죽지마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싸우지마 아래로 내려와 여기서 우리가 싸우기 위치가 불어난다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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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집 아래로 다 내려와봐요 이거 일단 뒤로 나가는데 serve 아까 뒤로 여기서 뭐 하나 깨면 되거든요 내가 보기엔 총 난사해가지고 딱 깨버리면 될거 같은데 이거 그냥 뚫고 갈 수 있어요? 오오오오! 백백백 옆으로! 철벽 뒤로! 철벽 뒤로! 철벽 뒤로! 이거 뚫고 가... 여기 뚫고 가지네 이거 하나 포개줘 이거 위로 위로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만 탈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득 많이 봤어요? 조용히 조심히 오케이 오케이 에이! 응사해줘요 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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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한... 아 죄송합니다 맞췄다 맞췄다 아아 개그맨 오는 샷발적 다 탔어요? 3명 가죠 3명 다 나왔어요? 3명 아니 저분들 우리 그만 싸우고 일단 이득 봤으니까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빼 빼 빼 우리 아까 이득 벌려다가 손해받거든요 인원 인원 지금 케블라 많이 먹었어요 무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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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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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드님 거기 좀 별로 같은데 아 일로 가요 그래 일로 가요 위로 돌로 올라오세요 돌로 돌로 해서 네 와요 나 빨리빨리 와요 뭉쳐서 최대한 하아 개구멍이 제 판단 어떻습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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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퍼점님 아니에요 퍼점 아니에요 퍼 퍼고수 퍼괄량 퍼괄량 퍼펙트 운동병사가 발전했다고 그러게요 얘네도 분명히 케블라이 나랑 불 다 끕시다 불 다 끄요 흠 불 다 끄시고 저 있는대로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좀 우에서 돌아가죠 우에서 아아이 좋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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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쉘터 쉘터 케블라 조금 더 접근해서 싸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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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여요 쟤 저에요 저에요 아 저래요 저래요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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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스탑스탑스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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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하하하 퍼.. 퍼킹이래 퍼킹 퍼킹 좋네 퍼킹 퍼킹 어때요 퍼킹 커더님 퍼킹이 어때요 퍼킹 커더님 야 저 우리 복수 제대로 했어요 우리 그동안 얻어 터지던거 제대로 또 제대로 복수했어 설탈과서 300개랑 서퍼도 원석도 한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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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 앞에 돌 빠기 소등x3 무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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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아니야 영상 하나 제대로 나왔죠 어~~~ 완벽해요 밤이 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 터드님이 또 이걸 캐리하네 이걸 이기네 그러게 집진이다 집진 집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죽은게 이걸 위한 그거였었구나 그쵸 그쵸 저희들 배부르게 먹어봐라 그 배만 피토하게 될거다 그러게 아 이런 선쟁을 항상 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집격을 할 수 없어 한번도 방송중 저 땜에 단 한번도 좋아 얘네들 옛날식 방식 아 옛날 우리 방식처럼 말리장던 철칙 밖에 하나 쌓고 안에 그렇게 한거 같은데 근데 구멍이 있었네 저 집에 버킹보이 마이홈 버킹보이 네 A는 모니터에 점 찍어서 하면되요 정을 왜 찍어요 없이 해야지 네 없이해도 좋아요 진짜 게임 즐기려면 없이 딱 조준점 해서만 떠야지 저희의 집이 보입니다 저희 집 오케이 리파이트 컴온 보아 이런데 너버스 없어 식방 아이 좋다 좋아 아이 한번에 다 얘기를 했네 조관지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 게임이 이런 게임 아니겠어 그렇죠 우리 어제가 대박이었지 우리 어디 털린게 자 다시 올라갑시다 어디 털린거만 생각하면 부들부들하지 일로 올라갈 수 있나 어디로 올라가야되지 이거 맥주 3개 먹었다니까요 빡쳐서 하하 아린이 어디 불려? 집 담았는데 뭘 부를까요? 라지꺼 이 체로 뭐지? 어 누가 가시방을 났는데 아... 제대로 한 건 했다씨 쒸...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 문 닫으세요. 저 문 안 닫아져야죠. 문 안 닫아져야지. 그럼 문 닫히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오세요. 들어오시죠. 문 한 명만 열줘. 여기 한 명 더 있는데? 오합 디졸. 문 한 명만 열줘. 아! 내가 할게요. 오케이. 아, 문 열어주세요. 제가 닫을게요. 이거 반대로 여겨요, 반대로. 이래야지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세요. 오케이. 아, 너무 기분 좋다. 페이크님 체크 아임 플리즈. 누가 여기 자네. 이 집 무엇에. 뭐야 이거. 허허헣. 개구멍님. 네. 템 다 놓고 침낭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네, 아이. 제가 그런 걸 생각 안 했겠어요? 분위기 한 번 볼래 했죠. 저, 제 시체 좀 누가 정리해주세요, 저. 단수님 옆에 있거든요? 예. 저 죽을 테니까 한 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가서 인인이나 좀 보러 갈까? 흠흠. 에, 템. 우리 기분이 좀 짠데, 진짜. 온 템이구나, 이렇게. MP50 세 개에다가 샷건 한 자루. 건축 네 자루에 M4 한 자루. 광석, 광무. 흠, 소비에 불이 있다. 에, 그거 누구 없느냐? 그거 누구 없느냐? 에이템! 여러분 침낭 만드세요, 침낭. 턴 많이 갖고 왔어요. 포도님, 제 것들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 돌은 다 밑에다 두께요. 헤이 베이비, 리파이트 이러는데요? 리파이트요? 우리가 수비 한 번 하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수비 한 번 해보고 싶었어, 항상. 우리 집에 수비하면 재밌겠다. 크흡! 아, 거기서 갔다. 잠깐만, 나 근데 그분들 집 잃어버린 듯. 여기였나? 밤이라서 안 보여. 스파이크 네 개 먹었어요, 스파이크. 어, 스파이크 바로 우리 집에 심으면 되겄다. 아, 여기 이렇게, 여기 벙커가 맞네. 이쪽에서 나왔구나. 뒤에 벙커도 찾았어요. 저희 10호 하나도 손에 안 갔죠? 네,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안 가져갔어요, 아예 그냥. 싸울려고 왔는데 집이 열려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길 잃은 것 같아요. 저쪽에서 안 썼어요. 흠흠. 얻어서 모르겠다. 거기 어떻게 하는지. 어, 누구 있다. 화이트 탐. 팀 방인입니다. 어이, 어이. 아, 개공원님이구나. 아, 우리도 죽지는데, 많이 쳐들어서 당했는데. 안녕. 하세요? 님, 공모하여. 어, 파밍하는데 왜. 살려줘, 살려줘. 제발, 불려줘요. 빨리. 저, 돌밖에 없어요, 저. 님, 님 누구 팀이에요? 님 우리 팀 아니잖아요. 님, 적이잖아요. 아, 빨리 죽여요. 아, 내가 님 살려줬잖아요. 아, 님이 날 살려줬다고요? 내가 님 살려준 건데. 아, 빨리 살려줘요. 아, 빨리 살려줘요. 님, 날. 아, 이거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나, 나, 피어. 나, 나, 나 그거 줘요. 나, 저거 줘요. 잠깐만, 얘 좀 잡고. 아, 빨리, 어떻게 해 봐. 빨리, 빨리. 님, 님, 지원 님이랑 팀이죠? 거기 님들, 님 추송상으로 만들돼 있어 보여. 아니, 내가 사람이 남겼어. 네? 걔가 나 죽였어. 씨바 새끼야 하니까. 그래요? 아주 개새끼야. 내 자, 내 자원 다퇴갔어. 님 버림받았어요, 거기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저기서 뛰어왔잖아요. 이미 뒤에서 퍼즈내면 총 쏘고. 네. 근데 앞에, 앞에 케블라가 있는 거야. 근데 난 돌빡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깎았거든요. 네. 근데, 나 앞에 오던 애들한테 죽고 나서 다시 집에서 살아나가지고 저기서 다시 걸어오는데 또 케블라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놈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죽었네? 이러니까 안 죽었대. 자기가 왜 죽래?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럼 같이 자원 캐자고 야, 이쪽으로 와! 해서 자원 같이 캐있네. 갑자기 나 죽였어. 원하는, 네, 정리가 대충 되네요. 님, 그분 팀 아니라는 거죠? 님, 그리고 네. 아, 나랑 걔랑 웨치팀이예요. 걔가라도 님, 님 추종자 오늘 있던데 있어 보여? 흰팡이님이랑 만나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고 망일 짱! 하는 사람 있던데? 흰팡이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네. 그니까 내가 처음에 님들 몰래 하려고 했거든요? 네. 나 혼자? 네. 근데 어떤 애를 만났어요. 네. 저 팀을 했어요. 네. 그래서요? 네. 비행기가 떨어진데 그걸 먹으러 가야 된대. 저 막 뛰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총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네네네. 근데 나랑 같이 가던 팀이 죽었어요. 총 싸고 네. 근데 바닥에는 M4 한 자루가 떨어져 있고 어떤 애가 총 들고 있다가 네. 그 앞에 죽인 사람들의 아이템을 먹는 거야. 네. 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M4 들고 총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있어서 죽였죠. 아, 예. 님이 잘못했네요. 아니, 그걸 다 먹었어요. 아, 네. 어? 네. 어, 그 뭐야, 머리를 네. 됐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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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말을 안 하지? 네. 네, 그래서요?